어 아 캐러멜 마키아토 캐러멜 마키아토 응 응 캐러멜 마키아토 톨 사이즈 톨 사이즈 아 큰거요 네 지금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그리고 형아님도 있어야 돼 어린이가 6개 사야 돼요 어린이가요? 뭐 먹으면 되겠지 아 초코 아이스크림도 돼 초코 아이스크림이야? 초코 아이스크림은 없는데 응 초코 아이스크림은 없는데 이거 초코 우유 이거 초코 우유 초코 우유 이거 줄까요? 만세는? 응 나는 이거 주세요 이거 그리고 아빠는 이거 아빠는 이거 아빠는 이거 줄까요? 응 나는 초코 초코 줄까요? 대한민국? 난 고구마 우유 고구마 우유 고구마 우유 대한민국 만세는 초코 우유 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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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줄까요? 53,900원이에요 이걸로 할게요 응 이거 진동 올리면은 이거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돼요 이쪽으로 네 응 응 다 했어 이거 이거 응 다 했어 다 했어 응 다 했어 디디가 자리에 앉아있으면 둘이 왜 울리면 오면 돼요 가자 대한민국 만세여 아빠 지금 기대 응 응 소이 울리면 4 응 KB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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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.